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통합사회 최성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첫 중간고사를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중간고사에 대비해서 통합사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네 가지 총 이야기를 드릴 건데 첫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아마 학교를 다니면서 수업을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통합사회의 과목 특성상 학교마다 모든 내용을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시험 보지는 않습니다. 통합사회는 선생님들이 본인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을 프린트물로 가져와서 수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당연히 똑같이 배우게 되지만 그거 플러스 알파로 학교 선생님이 따로 더 추가적으로 가져오시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부분은 학교마다 혹은 선생님마다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인강을 찍다 보니까 그런 선생님마다 개별적으로 가져오셔서 수업하는 내용은 제가 완벽히 다 모든 학생들한테 맞춤형으로 알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경우는 저랑 같이 대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우리 학교 선생님이 특이하게 진도 나가는 부분은 스스로 꼭 잘 챙겨서 복습도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도 하고 해당 내용을 문제를 찾아가지고 문제도 열심히 풀어보시기를 반드시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거는 성주쌤이랑 안 한 부분에서 나온 것과 틀렸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스스로 챙길 부분 철저히 챙기자는 게 첫 번째 당부의 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겨울방학 때 예습을 한 번 한 학생이랑 예습을 하지 않은 학생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본인이 겨울방학 때 통합사회 예습을 한 번 돌렸다 하는 친구들은 이제 학기에 가서 혹은 시험 기간이 됐을 때 굳이 또 개념 공부를 하거나 굳이 또 개념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랑 이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한 번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3월 달에 학교 가서 또 학교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을 테니까 또 기본 개념을 다시 하는 건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학교 시험 범위에 맞는 부분에 해당하는 이제 저의 심화 커리큘럼이 있죠. 과목마다. 그 심화 강좌를 찾아서 아 나는 킬러 문항까지 맞춰서 꼭 1등급을 받아야지 라는 심정으로 심화 강좌를 수강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본 개념 두 번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킬러 문항 맞추는 심화 내용을 하면 이제 완벽하게는 시험 대비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시험 기간이 됐어요. 시험이 일주일 남았다거나 혹은 이제 진짜 시험 기간에 들어선 거지 그땐 뭘 해야 되냐 하면 바로 성주로 직전을 대비해 그 직보 강좌 있죠. 그 직보 강좌를 들으면서 그동안 우리 공부했던 거 쭉 한 번 다시 정리를 하고 머릿속에서도 정리를 하고 암기를 완벽히 하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들 풀어보면서 완벽히 아 이 정도면 완성됐다. 그런 공부를 해주시면 시험을 아주 잘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 선생님 저는 겨울방학 때 너무 바빠가지고 통합사회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한 내용인데 이거는 얘들아 봐봐 우리가 지금 아직 3월이니까 시험 기간이 그래도 한 달에서 한 달 1, 2주 정도 남았단 말이죠. 아직 시간이 좀 있는 상태니까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지금이라도 보이시죠. 지금이라도 빨리 기본 개념 강좌 플러스 문제풀이 강좌 이걸 세트로 들어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요. 심화 강의에다가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뭐냐 과로를 쳐놨는데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3월부터 기본 개념이랑 문제풀이는 애들아 꼭 해야 돼. 이것만 했다고 절대 공부가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개념을 배웠으면 그걸 내가 정말로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내가 이걸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 있는지 그 과정을 해야 실제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걸 할 거면 이것도 반드시 같이 해야 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 이걸 두 개를 내가 다 하다 보면 우리가 3월에 막 통사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지 학원도 가야지 학교에 행사도 많지 이러다 보니까 그냥 간단히 흘러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거 좀 하다 보면 시험 기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언제 심화 강의를 들었지? 심화 강의도 사실 볼륨이 그렇게 작지는 않거든요. 한 과목마다 한 10강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거 시험 기간에 이거 하고 있으면 사실 내가 아는 것도 제대로 못 맞추고 킬러도 제대로 못 맞추고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래 내가 겨울방학 때 미리 예습 안 해놓은 거는 내 잘못이지.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데 이런 조금 반성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시간상, 시간 관계상 건너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걸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나가 이것까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차라리 이걸 하라 라는 소리고 대신에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좀 어려운 고난도 문항 아니면 고3에서 가져와서 출제하시는 그 킬러 문항은 맞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해놨어야죠.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고 연호사님은 이제 또 확실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직전을 대비해 강좌로 대신에 이거는 꼭 수강을 하세요. 심기간 됐을 때. 왜냐하면 이거는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직보용이니까 마무리하라라는 취지에서 만든 강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 다음에 시험 직전에 아 그래 내가 이번 시험 범위가 예를 들면 1, 2, 3단원이니까 1, 2, 3단원 다시 한번 리뷰해서 완벽하게 문제 풀이 연습하고 가야지 그 취지로 이거는 하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이걸 하면은 이제 고1 수준의 문제는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 좋으면 잘 찍어서 고3 문제도 맞추면 되는 거고. 알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 설명하실 때 그거라도 열심히 줄 놓으시던지요. 괜찮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4번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또 1학년 처음 되는 학생들이고 하니까 가져온 내용인데 이거는 뭐 통합사회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중간고사 전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첫 시험에 임해야 될까 그걸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 고1? 첫 중간고사? 그렇게 안 중요하지. 학교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첫 시험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나의 첫 이미지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나는 사실 중학교 때는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공부에 별로 흥미가 없는 학생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첫 시험에서 내가 만약에 잘 봐버리잖아? 그러면 나 자신도 나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달라지고 나 스스로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돼요. 예를 들면 막 우리 성추가 중학교 때는 맨날 노는 것만 좋아했는데 어머 고등학교 가니까 얘가 정신을 차렸나 보다. 라든지 얘가 알고 보니까 되게 똑똑한 애였네? 라든지 혹은 어머 얘가 시험 되게 잘 봤어. 얘 되게 공부 잘하는 애인가 보다. 우리 반의 우등생인가 보다.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남의 평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막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나를 좋게 좋게 평가해주고 나를 되게 우수한 학생이라고 평가를 해주면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진단 말이야. 그리고 나 자신도 사람들이 나를 되게 높게 봐주네?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스스로도 되게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게 돼요. 이건 제가 겪어본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는데 이걸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 고등학교의 공부, 학업 생활이 쭉 첫 시험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 나 스스로 그리고 남이 나한테 주는 시선도 이번에 처음이니까 좋게 한번 내가 만들어봐야지 라는 심정으로 조금 평소보다 더 열심히 시험 준비를 해주시면 정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꼭 이번 첫 시험 내가 잘 봐보자 라고 다짐을 선생님이랑 같이 해주면서 시험을 치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중간고사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다 드렸고 모두 시험을 잘 보시고 또 시험 끝나면 시험 기간 때 또 벚꽃도 많이 피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꼭 구경해야겠다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1학년 생활을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한 거 다시 한번 너무 축하하고 꼭 멋진 고등학교 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